안녕하세요. 당신의 소울 힐러 타로마스터 정혜도입니다. 소울님들, 오늘도 소울이 있는 삶 함께 살아주셔서 감사해요. 구독, 좋아요, 댓글로 함께 해주셔서 감사해요. 좋은 기운 담아 영상 만들겠습니다. 소울님들, 직장, 사업, 직업 등 형태는 다 다르지만 대부분 일을 하면서 살고 있는데요. 지금 하고 계시는 일이 만족스럽다면 오래오래 하고 싶으실 거고 아니라면 더 좋은 일이 나타나길 기다리실 텐데요. 이번 영상의 주제는 지금 하고 있는 일을 얼마나 더 할까 입니다. 소울님들께서는 지금 하고 계시는 일을 그만두지 않고 계속 하신다는 가정하에 가장 좋은 모습을 머릿속에 그림 그리듯이 생각해 주세요. 잠시 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는 소울님들이 생각하신 그 미래의 모습에서 발생되는 주파수를 타로카드에 투영하면서 진지하게 카드를 선택하도록 할게요. 네, 선택을 마쳤고요.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카드예요. 다섯 장 중 한 장을 선택하시면 되고요. 잠시 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선택하셨죠? 이 첫 번째 카드들은 지금 하고 계신 일과 나의 인연은 어떤 인연인지를 보는 건데요. 그러면 첫 번째 카드를 선택하신 소울님들의 이야기부터 들어보도록 하죠. 첫 번째 카드를 선택하신 소울님들. 이 카드는 지금 일과 나와의 인연인데요. 한번 보도록 할게요. 아, 10번 나무 카드가 나왔네요. 지금 보시면 이 남자 있잖아요. 이 사람이 소울님이라고 생각하시면 어떤 느낌이 드세요? 힘들어 보이죠, 우선. 네, 그리고 나무를 10개나 끌어안고 있어요. 나무가 일을 뜻하거든요. 타로카드에서 실제로 이 나무가 갖고 있는 의미가 일입니다. 근데 일을 10개를 끌어안고 힘들어하고 있다. 이게 소울님과 이 일과의 인연이에요. 내가 이 일을 통해서 편하고, 예를 들어서 좀 시간이 많고 이런 것보다는 진짜 바쁘고, 힘들고, 일이 너무 많아서 내가 육체적으로 좀 지친다라는 느낌을 받을 때가 아마 종종 있으실 것 같고요. 그러면 내가 이 일을 쉽게 그만둘 수 있느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또 여기 보시면 팔을 보고 또 손을 한번 봐보세요. 어떻죠? 꽉 움켜잡고 있죠? 힘들지만 어떠한 이유에서든 내가 그거를 계속 끌고 가고 놓지 않으려고 하는 어떻게 보면 좀 집착 비슷한 것 혹은 너무 익숙해서 이것을 안 하고 딴 걸 한다는 게 좀 상상이 안 가는 정도의 어떤 오래 가는 인연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지금 하고 계시는 일을 오래 하고 싶어요라고 얘기했다면 좋은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오래 할 거니까. 그런데 편안하게 좀 하고 싶어요라고 하면 그거는 좀 힘들어요. 나무를 10개 끌어놓는 건 뭐냐면 내가 일을 다 해야 돼요. 다른 사람들한테 맡길 수가 없고 일 자체가 그리고 성격 자체가 남에게 맡기거나 그럴 수 있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이 경우는 편하게 일을 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오래는 할 수 있어요. 아닌데요. 저 그만두고 새로운 일 할 건데요라고 생각하셨다면 그동안 내가 해왔던 거에 대한 어떤 미련과 집착을 한 번에 버리셔야 됩니다. 내가 하고 싶은 일, 새로운 일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어쨌든 지금 하고 계시는 이 일을 계속 했을 때 그만두지 않고 계속 했을 때 결과는 어떨지 한 번 볼게요. 월드, 종착지 카드네요. 결과는 확실히 있다라는 거죠. 월드 카드가 타로 카드에서 마지막 나만의 세상을 이룬다라는 카드거든요. 매듭을 짓는다. 그러니까 직장이다 그러면 정년퇴임한다. 아니면 내가 직장에서 부장을 하고 싶다. 사장을 하고 싶다. 그럼 거기까지 간다. 아니면 지금 하고 있는 일이 어떤 시험 준비다. 너무 힘들고 지치고 그만두고 싶은 마음이 있지만 끝까지 가면 합격한다. 이런 식으로 종착지에는 내가 지금 생각하고 있는 가장 이상적인 결과에 도달할 수 있다. 그 정도의 카드예요. 월드 카드 잘 안 나오거든요. 마지막 종착지 카드라고 해서. 하지만 이 일과의 인연에서는 내가 편하지 않다. 힘들다. 여기까지 가려면 그래도 10번 나무 정도는 나와야 되는 게 맞아요. 어떻게 보면 이게 일관성이 있는 겁니다. 내가 이만큼 인내하고 어떻게 보면 남들이 생각할 때는 저거 왜 저렇게 힘들고 노력하지? 라고 해도 나는 스스로 놓지 않고 끝까지 버틸 때 월드 카드, 종착지로 갈 수 있다는데 만일 여기까지 가는 그 과정이 다음 달 안에 돼야 돼요. 아니면 1년 안에 돼야 돼요. 라고 하면 그렇게 시간이 짧지 않을 수는 있어요. 왜냐하면 월드까지 간다는 것은 최소한 몇 년 길게는 일생을 다 바쳐야 나올 수 있을 정도의 카드이기 때문에 단기간에 빨리 이 일을 통해서 저는 승부를 봐야 돼요. 라고 한다면 한번 생각을 좀 해보실 필요가 있어요. 자 그러면 제가 조금 더 디테일한 상담을 위해서 조언 카드를 한번 뽑아보도록 할게요. 자 이게 첫 번째 그리고 이게 두 번째 카드예요.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시면 되고요. 잠시 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선택하셨죠? 첫 번째 카드를 선택하신 소울님들 Death 무서운 카드 나왔네요. 죽음 카드 나왔는데 해석을 이렇게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 죽을 만큼 힘들다도 될 수 있고 그 다음에 나는 죽기 살기로 할 만큼의 어떤 각오가 되어 있다. 이게 가벼운 카드는 아닌 거예요. 혹은 그만두고 싶다면 정말 미련 두지 말고 이게 죽음이잖아요. 끝이잖아요. Death라는 건 완벽한 끝남을 의미하거든요. 어설프게 그만두지 말고 확실하게 그만둬야 된다는 건데 그렇다는 건 이 일을 그만둘 때는 동종업계 혹은 비슷한 종류의 직업이나 직장으로 가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 완전히 새로운 일을 할 수 있다. 그런 각오로 이 일을 그만둬야 된다고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애매한 건 없는 거예요. 내가 이거를 그냥 적당히 유지한다. 아니면 싫지만 하루하루 어떻게 버텨본다. 이런 느낌이 아니라 정말 확실한 나만의 어떤 각오, 결심이 있어야만 이 일이 마지막 월드 카드. 종착지까지 갈 수 있다. 지금이 어떻게 보면 그런 시점인 것 같아요. Death 정도 나왔다는 걸 보면. 두 번째 카드를 선택하신 소울님들. 컴퓨티션, 경쟁이죠. 치열할 거다. 그러니까 지금 첫 번째 중 두 번째 카드 선택하신 분들은 이제 앞으로가 진짜 경쟁이다. 진짜 일을 하는 거고 어떻게 보면 조금 바쁘실 수도 있고 그다음에 내가 승부욕을 가져야 될 수도 있고 양보하면 안 된다는 얘기죠. 이 경쟁은 양보한다는 카드가 아니라 이겨야 된다는 카드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부터가 정말 본격적인 일의 시작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첫 번째 카드 자체가 지금 굉장히 치열하고 절박하고 그만큼 또 결과는 확실한 카드들이 나왔거든요. 그래서 첫 번째 카드를 선택하신 분들은 지금 이 일에 대해서 내 스스로 100%의 확신이 있는가 아니면 애매한가 라고 했을 때 애매하다면 어떻게 보면 지금 빨리 결정을 안 하는 걸로 하셔야 될 수도 있고요. 나는 100% 확신이 있다고 하면 고민하지 마시고 조금 힘들어도 버티고 나가신다면 확실한 결과가 있지 않을까 라는 타로 카드의 결과가 나왔어요. 그러면 첫 번째 카드를 선택하신 소울림들의 이야기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카드를 선택하신 소울림들 자 이 카드는 지금 일과 나와의 인연인데요. 3번 칼 카드가 나왔네요. 심장에 칼 꽂힌 카드가 나왔는데요. 우선 뭐 하나 제가 이제 만약에 1대1 상담이라면 이 카드가 나오면 첫 질문에 이런 이야기를 할 것 같아요. 지금 이 일로 인해서 보는 그대로 심장에 칼 꽂힌 카드 큰 마음에 상처가 좀 있지 않으셨나요? 많이 마음이 힘들지 않으셨나요? 라고 질문을 할 것 같아요. 그리고 그 힘듦이 내가 예상치 못한 어떤 결과나 변화에 의해서 혹은 특정 사람에 의해서 내가 마음의 상처를 받았을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정말 어떻게 보면 이 정도 3번 칼 카드 정도 나오면 그만둘까? 라는 생각까지 했을 수도 있고 그만두셨을 수도 있어요. 한 번 정도는. 그리고 다시 돌아갈 수도 있는데 트라우마처럼 남아있을 수도 있을 정도의 상처입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는 시간이 지나야만 극복이 될 수 있고요. 그리고 또 다른 이면에 카드는 뭐냐면 지금 하고 계시는 일에 대해서 내가 그만큼 절박하고 진지하고 중요하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가벼운 일과 가벼운 인간관계는 이렇게 3번 칼 카드 정도의 심장에 칼 꽂힌 카드가 안 나옵니다. 그만큼 내가 기대했고 그만큼 내가 노력했을 때 나오는 카드예요. 그러니까 지금 하고 계시는 일과의 인연을 말한다면 가볍지 않은 인연이다. 하지만 그 일로 인해서 내가 좀 심적으로 많이 힘은 들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이 일을 계속 했을 때 어떤 결과가 있을지 한 번 추가 카드를 뽑아보도록 할게요. 7번 칼 카드. 미련 카드가 나왔네요. 그러니까 못 떠나는 거예요. 이 카드가 계속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결과가 아직 안 나왔기 때문에 한 번 추가 카드를 더 뽑아볼게요. 저스티스 카드가 나왔네요. 일정 부분은 내가 성공할 수 있다. 그러나 다 가질 수는 없다. 이렇게 나왔어요. 이게 이제 뭐 어쨌든 저는 랜덤으로 카드를 뽑기 때문에 다 좋습니다. 다 성공합니다.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어요. 나온 대로만 말씀드리는 겁니다. 보시면 칼을 7개를 다 못 잡고 2개를 놓고 5개를 잡았죠. 근데 나머지 2개가 아쉬워서 뒤를 보고 있는 카드입니다. 이게 이제 미련 카드고요. 그 다음에 저스티스 카드도 보시면 저울과 칼을 들고 있다는 건 뭐냐면 내가 선택할 것과 포기할 것을 고민해야 된다는 거예요. 만일 내가 100% 완벽하게 다 가졌다면 이런 고민과 이런 미련이 없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 일을 통해서 어느 정도의 결과는 있지만 내가 생각하는 100%를 다 이루지는 못할 수도 있다고 생각하시고 어느 정도 내 삶의 균형을 깨지 않을 정도의 노력만 하시는 게 좋아요. 지금 이렇게 심장에 칼 꽂힌 카드 나오고 다 칼이에요. 지금 보시면 이건 뭐냐면 내가 이걸로 인해서 너무 정신적인 스트레스나 상처를 받는 건 아닌가 그렇다는 건 뭐냐면 내가 어느 정도 다 이룬들 상처받고 정신적으로 스트레스 받았던 그 세월은 보상을 받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 다 이룬 게 아닙니다. 그래서 이 두 번째 카드 선택하신 소울님들께 드리고 싶은 말은 뭐냐면 이 일을 아마 당장 그만두거나 포기하거나 그러지는 않을 거예요. 그러면 하는 동안에라도 내가 어떤 결과를 위해서 혹은 월급을 받기 위해서도 이 일을 하는 동안에라도 좀 마음은 편하게 갖고 갈 수 있게 좀 하셔야 되지 않을까 내 스스로라도 상황이 안 바뀌면 내 스스로라도 누가 뭐 하는 말에 대해서 그냥 그러려니 하고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던가 아니면 내가 상처받은 나의 마음을 어디 치유하거나 좀 내 스스로 회복할 수 있는 다른 취미생활이나 어떤 뭐 공부를 하신다던가 그런 걸 통해서 삶의 밸런스를 좀 잡아야 된다라는 것을 암시하고 있는 거고요. 조금 더 디테일한 상담을 위해서 조언 카드를 한번 뽑아보도록 할게요. 자 이게 첫 번째 그리고 이게 두 번째예요.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시면 되고요. 잠시 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선택하셨죠? 첫 번째 카드를 선택하신 소울님들 앰비션 야망 카드가 나왔네요. 이 카드가 말 그대로 야망이에요. 뒤에 있는 나무가 이제 내가 그동안 해왔던 거고 새로운 나무가 이제 계획이고 지구본을 보면서 이제 내가 세계정복을 해야지라고 생각하는 알렉산더 대왕 카드라고도 부르는데요. 지금 내가 힘들지만 앞날에 그래도 달성할 게 있고 성취할 게 있으니까 조금만 참고 내 미래, 나의 어떤 성공하는 모습 이거를 조금 더 집중해서 보라는 얘기죠. 현재 어떤 나를 괴롭히거나 힘든 마음 이런 것보다도 미래에 나의 어떤 좋은 모습 긍정적인 모습을 조금 더 생각하고 야망을 품고 한다면 지금 이 상황을 좀 잘 넘길 수 있다 라고 보고 있는 카드고요. 자 두 번째 카드를 선택하신 분들 아 리그렛 이게 또 이제 미련, 후회 카드인데요. 가는 배를 잡지 못하는 카드예요. 근데 지금 보시면 이것도 뒤에 있는 것 때문에 새로운 걸 못 잡는 미련 카드고요. 이 카드도 떠나는 배를 잡으려고 하는 미련 카드고요. 여기에 나와 있는 칼을 7개 중에 2개 놓고 온 카드도 미련 카드예요. 거기다가 저스티스 카드 결정을 지으라는 카드가 나왔거든요. 카드가 아주 일관성 있게 나왔기 때문에 종합적으로 두 번째 카드 선택하신 분들에게는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만일 아니라는 판단이 들었다면 지금 여기서 확실하게 정리를 하는 것이 맞습니다. 내가 도저히 이거는 용납할 수 없는 어떤 결과나 어떤 사람의 대우나 그 다음에 내 정신적 스트레스가 온다면 일보다도 그 일이 나의 삶을 만약에 너무 피폐하게 만든다면 여기서 새로운 길을 찾거나 새로운 방향, 새로운 직장을 찾는 것이 맞다라고 지금 두 번째 카드 선택하신 분들에게 타로 카드가 이야기하고 있는 것 같아요. 잘 한번 생각해 보시고요. 그러면 두 번째 카드 선택하신 소울님들의 이야기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카드 선택하신 소울님들 이 카드는 지금 일과 나의 인연인데요. 페이지 오브 컵스 카드가 나왔네요. 우선 이 페이지가 소년이라는 카드고요. 컵 자체가 물을 뜻하는데 소년이 작은 그릇이에요. 물도 이제 어떻게 보면 유동성이 굉장히 큰 원소인데요. 작은 그릇에 담긴 물이다. 그렇다는 것은 지금 일과의 나의 인연이 오래가는 인연이다라기보다는 이 일을 통해서 내가 뭔가 내가 정말 하고 싶은 일 내가 해야 될 일을 시작하게 만들어주는 어떻게 보면 마중물이라는 느낌이에요. 마중물 아시죠? 이렇게 우물가에서 물 펌프로 할 때 처음에 한 바가지 이렇게 딱 물 부으면 그걸 통해서 물이 끌어올라오는 마중물이라는 개념 뭔가를 내가 시작하기 위해서 정말 해야 되는 일이 있는데 그거를 바로 할 수는 없으니 뭔가 워밍업을 하고 아니면 그 다리 역할을 하는 게 지금 생각하시는 일의 일과 나의 인연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지금 하고 있는 일이 내 평생 직장이거나 평생 직업이 아니다. 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고요. 그러면 이 일을 계속했을 때의 결과가 어떨지 한번 볼게요. 그래도 어쨌든 이 일을 계속하면 어떨지 한번 볼게요. 보시면 5번 동전 카드가 나왔죠. 제가 처음에 뭐라고 했죠? 지금 이 일을 계속할 것이 아니라 나는 이 일을 통해서 내가 진짜 하고 싶은 일로 넘어가는 중간 과정인데 만약에 일을 계속한다 그러면 나는 이게 같이 있어도 외로운 카드라고 해서 이게 두 사람이지만 한 사람이 나고 나머지 한 사람이 일이라면 같이 있어도 외로운 거예요.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같이 있지 못할 거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일을 내가 계속할 이유가 없다. 그리고 계속한다는 것 자체가 지금 가정이 안 된 거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같이 한다면 사실 결과는 행복하지는 않겠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내가 진짜 하고 싶은 일을 하기 위해서 잠깐 하고 잠깐이면 아주 길어야 3년입니다. 보통은 6개월에서 1년 보고요. 그런데 그게 내가 10년, 20년 하게 된다는 것은 가정 자체가 안 되고 하면 행복하지 않겠죠. 왜냐하면 내가 진짜 만나야 될 일을 못 만나고 있으니까 그래서 이 일을 통해서 내가 진짜 해야 될 일, 하고 싶은 일을 찾는 과정 혹은 찾았다면 그걸로 넘어가고 그걸 준비하는 과정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조금 더 디테일한 상담을 위해서 조언 카드를 한번 뽑아보도록 할게요. 자, 이게 첫 번째 그리고 이게 두 번째예요.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시면 되고요. 잠시 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선택하셨죠? 첫 번째 카드를 선택하신 소울님들 네, 휠 오브 포춘 카드가 나왔네요. 음료의 수레바퀴 카드가 나왔는데요. 내가 정말 하고자 하는 일이 운명처럼 다가올 거예요. 정말 내가 어떻게 보면 즐길 수 있는 일, 좋아하는 일 어쨌든 사명처럼 할 수 있는 일 그런 일이 자연스럽게 다가올 거거든요. 너무 급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꼭 말씀드리고 싶은 건 다가왔을 때 놓치지 말고 과감하게 그 손을 잡으셨으면 좋겠어요. 지금 보시면 이렇게 손이 닿고 있죠? 이때 딱 잡으셔야 됩니다. 내가 해야 될 일을 자, 두 번째 카드 선택하신 소울님들 네, 이게 이제 Responsibility 책임감이기도 하고 열심히 사는 카드거든요. 나무를 10개 끌어안는 카드 지금 혹시 내가 하고 있는 일에 대한 어떤 확신이 없고 불안하고 그렇다고 할지라도 열심히 하세요. 최선을 다해서 그러니까 너무 먼 미래를 보지 마시고 현재의 충실하면서 내가 내 할 도리, 책임감을 다 한다면 아마 내가 정말 즐길 수 있고 해야 될 일로 가지 않을까 싶어요. 지금은 어떻게 보면 완성 단계가 아니고 완성으로 가기 위한 이제 시작 지점이기 때문에 너무 급하게 마음 먹지 마시고요. 나에게는 분명히 좋은 인연의 일이 있을 거니까 하루하루를 충실하게 사시면 그 기회가 오지 않을까 싶어요. 자, 그러면 세 번째 카드를 선택하신 소울님들의 이야기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카드를 선택하신 소울님들 이 카드는 지금 일과 나의 인연이 어떤지 보는 카드인데요. 3번 나무 카드가 나왔네요. 지금 보시면 이 카드는 내가 기존에 어느 정도 성취를 하고 이 땅이 내가 성취한 것들이거든요. 멀리 바다를 보면서 내가 나아갈 곳 그 다음에 내가 정말 가야 할 고향을 쳐다보고 있는 카드예요. 그러니까 지금 하고 있는 이 일을 어느 정도 내가 성취를 하고 같은 계통으로 어느 정도 또 업그레이드해서 간다고 볼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인연이 깊은 거죠. 아니면 지금 혹시 네 번째 카드 선택하신 소울님들은 이동수가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 이동수가 전혀 새로운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예를 들어서 내가 제조업이다. 그러면 같은 제조를 하는 회사에서 더 좋은 조건을 받고 다른 B라는 회사로 갈 수도 있는 거고요. 아니면 내가 원래 비정규직이었는데 정규직으로 갈 수도 있는 거고요. 아니면 내가 원래 어디에 회사에 소속됐던 직원인데 그걸 가지고 내가 개인 사업을 차릴 수도 있는 거고 그러니까 기존에 내가 했던 것을 계속 유지하되 계속 그 분야에서 업그레이드되는 방식이다. 일이 굉장히 나랑 인연이 깊은 카드입니다. 그리고 지금이 뭔가 이동수 업그레이드되는 그런 시기가 아닌가 라는 것도 예측해 볼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이 일을 계속 했을 때 어떻게 되는지 한번 결과를 보도록 할게요. 네 퀸 오브 컵스 카드가 나왔네요. 우선 직업을 얘기하고 직장 이런 일을 얘기하는데 컵에다가 여왕의 컵 카드가 나왔다는 거는 정말 만족하고 행복할 수 있다는 카드예요. 왜냐하면 이게 사랑의 사랑 카드거든요. 컵 물 자체가 사랑을 의미하고 여성도 사랑이거든요. 그러니까 뭐 어쨌든 내가 하고 있는 분야나 어떤 이 개통에서 계속 업그레이드될 거고 그런 와중에 사람들도 좀 주변에 많이 있을 거예요. 이게 이제 사랑 카드이기 때문에 나를 좀 따르는 사람들 아니면 뭐 사업을 하시는 분들이라면 우리 뭐 가게를 찾는 손님들 단골들 그런 상황에서 내가 좀 행복감을 느끼지 않을까. 그러니까 이건 나 혼자 느끼는 게 행복감이 아니고 내가 일을 통해서 만나는 사람들과 함께 나눌 수 있는 행복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조금 더 디테일한 상담으로 해서 제가 조언 카드를 한번 뽑아볼게요. 자 이게 첫 번째 그리고 두 번째입니다.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시면 되고요. 잠시 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선택하셨죠? 첫 번째 카드를 선택하신 소울님들 이게 이제 어떻게 보면 근심 걱정 카드인데요. 지금 뭔가 이제 내가 이동을 하고 변화가 있고 뭐 업그레이드 된다고 해도 위로 올라간다고 해도 그것도 이동수 변화수잖아요. 그런 시기가 이제 곧 오거나 지금일 텐데 사람이 꼭 그럴 때는요. 불안하고 좀 두려움도 있습니다. 걱정도 많이 되고 내가 잘할 수 있을까 지금 이동하는 게 맞을까 근데 이 칼들을 보시면 찌르지 않아요. 단순히 걸려있을 뿐이에요. 무슨 말이죠? 너무 과한 스트레스와 생각이다. 조금 제가 직설적으로 만들면 쓸데없는 걱정이다.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혹시 이동을 하시거나 뭐 변화수가 있다고 해서 그게 나한테 긍정적인 방향이면 방향이지 부정적이지 않을 테니까요. 너무 많은 걱정과 불안감 같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카드를 선택하실 소울님들 이제 더치알리어트 열정 카드가 나왔는데요. 전차 카드인데 이제 저는 이걸 열정, 에너지, 체력이라는 키워드로 바꿔서 제가 디자인해서 만든 카드인데 보시면 활활 타오르는 이 열정의 불에서 천리마가 뛰쳐나오고 있어요. 에너지 자체가 느껴지지 않나요? 이제는 내가 정말 노력 많이 하고 치고 나가야 되는 시기가 온다라는 거고요. 그러려면 건강관리, 체력관리를 잘 하셔야 된다는 것까지도 타로 카드가 조언을 하고 있어요. 진짜 이제 일을 열심히 하고 잘해야 되는 시기가 오기 때문에 건강관리 잘 하시고요. 너무 고민,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나중에는 많은 사람들,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과 이 일을 통해서 행복감을 느낄 수 있으니까요. 지금이 조금 변화수, 이동수가 있다면 그게 나한테 긍정적인 방향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번째 카드 선택하신 소울님들의 이야기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다섯 번째 카드를 선택하신 소울님들 이 카드는 이 일과 나의 인연인데요. 한번 보도록 할게요. 6번 더 러버스, 사랑 카드가 나왔네요. 일이라는 주제에서 이 사랑 카드 나온다는 게 쉽지 않은 거거든요. 왜냐하면 사람이 하고 있는 일을 이렇게 사랑하는, 좋아하는 일이 많이 없어요. 대부분 일이라는 것 자체가 그냥 어떻게 보면 생계를 유지하고 돈을 벌기 위해서 하는 거지 일 자체에서 내가 행복감을 느끼는 경우가 없는데 러버스가 나왔다는 건 뭐냐면 이 일에서 내가 사랑, 행복감을 느낄 수 있다는 거예요. 아주 좋은 카드입니다. 이 일과 나의 인연은 좋은 인연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요. 왜냐하면 돈이 되는데 하고 있는 일이 싫어요. 그런데 돈이 되니까 이 일을 내가 좋아하게 만들고 싶어요. 이거는 사실 어려워요. 그런데 내가 이 일이 너무 좋아요. 평생 하고 싶어요. 그런데 이 일이 돈이 안 돼요. 그런데 이 일을 돈으로 만들고 싶어요. 는 어떻게 보면 싫어하는 걸 좋아하는 걸로 만드는 것보다는 쉬워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내가 이 일을 좋아한다면 오래 할 수 있고 그 과정에서 돈을 만드는 거는 어떻게 보면 조금만 내가 노력하고 생각을 좀 달리하고 노력하면 가능한 일입니다. 그러면 이 일을 계속했을 때 어떨지 한번 추가 카드를 뽑아보도록 할게요. 결과입니다. 스타 카드. 더 스타 카드가 나왔어요. 이거는 뭐냐면 러버보다 더 좋은 카드인데 한눈에 정말 흠뻑 빠지는 카드이기도 하고요. 한 번에 빛을 팍 보는 카드이기도 해요. 그러니까 지금 하고 계시는 일은 단계별로 이렇게 잘 되는 게 아니라 어느 날 갑자기 짠 하고 빛을 봐야 되는 일인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그 과정이 되게 힘들 수 있어요. 왜냐하면 계단식으로 올라가던 거 이렇게 쭉 대각선으로 올라가는 게 아니고 아무것도 없다가 정말 어떤 순간이 됐을 때 쫙 하고 올라가는 건데 그럼 이런 게 뭐가 있어요. 그러면 시험 준비 같은 게 이런 게 있을 수 있죠. 시험은 준비하는 과정은 아무 결과가 없어요. 그러다가 합격하면 짠 하고 바뀌는 거잖아요. 뭐 취업도 취업 준비하다가 합격을 하면 취직되면서 딱 바뀌는 거고 그런 식으로 좀 어느 정도의 내가 인내와 그 다음에 노력이 있으면 한순간에 결과가 딱 바뀔 수 있는 좋은 날이 올 수 있기 때문에 그 과정이 좀 힘들 거다. 그리고 그 과정 속에서 혹시라도 포기하실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사람이 눈에 보이는 게 없고 계속 노력만 하다 보면 사람이 지치고 포기할 수도 있는데 어쨌든 계속 한다는 결과가 이렇게 좋게 나왔으니까 정말 이 일을 사랑하고 좋아하신다면 포기하지 않고 어떻게 내가 마지막 그 원하는 순간까지 갈 수 있을까를 지금 한 번 더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마지막 조언 카드를 한 번 더 뽑아보도록 할게요. 이게 첫 번째 그리고 이게 두 번째예요.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시면 되고요. 잠시 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선택하셨죠? 첫 번째 카드를 선택하신 소울님들 디 엠퍼러 황제 카드가 나왔는데요. 제가 이 카드를 조금 자세히 설명해 드릴게요. 뒤에가 다 불모지예요. 이 불모지는 뭐냐면 내 내면에 있는 두려운 불안감을 의미해요. 그 불모지를 다 깎고 내가 직접 돌을 깎아서 단상으로 만들고 그 위에 내가 딱 이렇게 우뚝 서면 내 뒤에서는 태양이 비치고 눈에서는 빛이 나고 왕관이 내려오고 있죠. 이 카드가 내가 스스로 개척해서 황제가 되는 제가 이 카드를 디자인할 때 징기스칸을 생각하면서 디자인했거든요. 징기스칸이 이렇게 얘기했죠. 나는 나를 극복한 순간 징기스칸이 되었다. 그러니까 지금 내가 정말 좋아하는 일을 끝까지 이 영역에서 내가 황제가 되려면 그만큼의 노력과 인내가 있긴 해야 되지만 어쨌든 나는 이 일에서 성취할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고요. 두 번째 카드 선택하신 소울님들 퀸 오브 완즈 카드 그래도 여왕 카드가 또 나왔네요. 황제 다음에 근데 이제 이거는 성과도 있겠지만 이거가 이제 퀸 오브 완즈 카드가 갖고 있는 키워드가 뭐가 있냐면 오지랍 카드가 있거든요. 오지랍이라든지 아니면 뭔가 이렇게 여러 개의 분산된 에너지인데 전 이걸 어떻게 해석할 거냐면 내가 정말 좋아하는 일을 하기 위해서는 하기 싫은 일도 어쩔 수 없이 해야 될 때가 있다. 뭐 아르바이트를 한다든지 아니면 누구 밑에서 좀 배울 때 힘들지만 돈도 안 되지만 참아야 된다든지 그게 이제 퀸 오브 완즈 카드 분산된 에너지 근데 그 분산된 에너지가 내가 정말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는 감내해야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러면 다섯 번째 카드를 선택하신 소울님들의 이야기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소울님들 제가 생각할 때 가장 복된 사람 중 하나는 좋아하는 일이 직업이 된 사람이 아닐까 싶어요. 저도 제가 좋아하는 일이 타로카드였는데 이게 제 직업이 되어서 감사하면서 살고 있는데요. 좋아하는 일이 직업이 되려면 두 가지가 필요해요. 좋아하는 일을 찾는 것 그리고 그 일을 돈으로 만들 수 있는 법을 개발하고 또 도전하는 거죠. 이래서 돈과 즐거움 모두 얻게 되는 소울님들 되시길 바랄게요. 이렇게 special 소울님들 blaming 인